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마정입니다.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는데요. 거기에 찬바람이 불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. 낮 최고기온 서울 2.5도였고요. 서귀포 1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. 강원 영서북부와 산간, 일부 경기 북부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도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춥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,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. 낮 최고기온 서울 2도, 대전 전주 4도, 대구 6도 예상됩니다. 내일 월요일 출근길 오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